응징언론 서울의 소리 성명서. 이명수 기자의 윤석열 취재 징역형은 검찰 김건희의 정치보복이다. 김건희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언론단합 정치보곡을 즉각 중단하라. 2020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윤석열 취재 사건에 대해 2년간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검찰이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을 코앞에 두고 뜬금없이 터무니없는 10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해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언론단합이 본격적으로 취역됐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건희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서울의 소리는 가만 안 더 검찰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는 등 본인이 직접 이명수 기자에게 공갈 협박한 바 있기에 작금 검찰의 비상식적인 진역형 구형이 다름 아닌 김건희의 정치보복에서 비롯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검찰 권력이 김건희에 의해 사유화되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 중 그 어느 나라의 검찰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용주차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물리적 충돌도 없었거냐 피해물품도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국가적 논란의 대상이 된 공인에 대한 일반적인 취재활동 뿐이었을 뿐입니다. 국가 드루킹 사건을 취재한다며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USB도 모자라 태블릿 PC까지 절도했던 TV조선 기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피해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지만 검찰이 취재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한 수구 언론에 취약한 취재 테러는 또 어땠습니까 시도 때도 없는 초인종 테러도 모자라 출입문을 밀치며 상해까지 입혔음은 물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년째 사건을 붕괴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윤석열 김건희의 비판적인 언론은 공용주차장에서 취재활동만 해도 진영청이라는 중형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수구 언론은 취재를 위해서라면 철도를 범해에도 보지요 피해자에게 초인종 테러도 보자라 출입문을 두드리고 밀치며 상해까지 입혀도 사건을 뭉개며 은익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언론 탄압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욱이 본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가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었으나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이 재판에 개입해 탄원서와 진술서로 사건의 배후로 소르소리 백은종 대표까지 지목해가며 강한 처벌을 종용하고 있어 윤석열 김건희의 검찰공화국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언론 탄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외국기사 하나로 언론사가 파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 김건희도 정치 보복을 단냈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서울의 소리는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던 듯 김건희 녹취록 1억 소송과 주차장 취재 사건에 대한 민형사장 소송 절차가 정광석하처럼 신속히 전개되었습니다. 해외 유력 언론들이 김건희 녹취록과 윤석열의 망언들을 접하고는 그토록 앞다투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던 윤석열, 김건희 검찰공화국의 언론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고로 나라의 언론을 막으면 부패가 반환해지고 결국 멸망을 변화할 수 없었기에 제 아무리 절대왕정이라 해도 언론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통치의 기본 원칙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잡은 것이었습니다. 순망치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 서류소류가 파산하면 내일은 다른 진보 언론이 파산될 것이요 모든 진보 언론이 파산하면 그다음 차례는 토사구평이라는 사자성어가 분명히 말해주듯 보수 언론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함께 언론 탄압에 맞서지 않는다면 결국 파산하든지 윤석열의 딸랑이가 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회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검찰을 사회화해 정치 보복을 자행할 수 없도록 검찰 정상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정치검찰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어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서울예술의 성명서였습니다. 주식회사 저널린 미디어는 종합방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가짜뉴스 대응 호발팀을 출범시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구구 유튜버 및 수구언론들의 편파보도와 가짜뉴스의 실시간으로 대응 분석해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한편 매국 수구언론의 맹주인 조선일보의 존립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조선일보를 완전히 해체하고 기울어진 언론지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래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아래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고